자 요거 요 조건이 딱 달려 있을 때 역함수거 하는 건데 일단은 정역은 나왔지 역함수거 하려면 치역이 정역하고 정역이 바뀌기 때문에 요곳에 일단 치역을 안 보자 요기 짝수잖아 아 양수잖아 이렇게 되면 양수잖아 짝수가 되니까 그럼 요것도 y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이 돼 맞지 지진이 일어나나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x y 자리를 바꿀게 역함수니까 x는 이렇게 되지 바꾼 다음에 이것도 바꿔야 돼 범위도 그러면 y가 x 되고 x가 y가 되지 이렇게 맞나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이제 얘가 역함수의 정역이야 정역을 써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봐봐 일단 y를 정리하면 y-1은 plus minus root x잖아 근데 y가 1보다 작은 지역이니까 1보다 작은 지역이 여기에 음수가 돼야 되지 음수가 양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치 이거 봐봐 y-1이 음수다 이랬으니까 얘 plus minus에서 음수를 선택해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를 버려 버린 다음에 이제 정리할게 y는 minus root x 넘어가면 plus 1이지 y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야 이게 얘의 역함수야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바뀐 거 적어줘야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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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의 범위를 적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함수의 치역의 범위가 역함수의 정역이 되는 거야 x, y 자리 바꿔 가지고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제법 어렵지 제법 어렵다 일단은 요게 양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중간에 빠트렸구나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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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이제 자리 바뀐다라는 거 요만큼이 x, y가 바뀐다라는 거 고구만 기억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자